저희 오늘 단복 화보 촬영하러 왔습니다. 셀렉트 그거를 강조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게 제 최애 무별한 것 같아요. 너무 귀엽지 않나? 오늘 진짜 좋았어요. 그냥 하는 말이 있는데요. 진짜 좋았어요. 오랜만에 다시 멸망하지 못했습니다. 약간 제 머리 파란색이라고 이렇게 뭔가 색깔을 맞춰주신 것 같아요. 수술이 너무 좋지 않아요? 왼쪽이라고 L 써있고 오른쪽이라고 L 써있어요. 소원에 말해줘 Say no, say no Oh yeah, say no, say no Let's tell me now 새로운적인 썸빛 짜잔! 너와 분들을 위한 사랑이에요. 하트가 어깨에 잘 됐어요. 단복을 보면 우리가 도트로 이제 그림이 된 단복이 꽤 있거든요. 너무 예쁘지 않아요? 그래서 이걸 이렇게 또 찍고 있습니다. 매번 활동 때마다 단복을 하나씩 했었잖아요. 그래서 우아버슨 컷 보고 마음에 드는 또 사실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착샷을 한 번 읽어보는 거죠. 좋아 있는 줄 알았어요. 추첨 줄 알았어요. 물을 지고 물 지고 지고 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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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을 해주세요. 똥 저랑 제일도 잘하면 될 것 같습니다 연주연 따라해줄까요? 아우, 잠시 기억 아, 연주연으로 휴득하고 좋게 요렇게 해요 여러분 이래서 인기쟁이의 삶은 피곤하다니깐요 달빛 정령이랑 잘 맞췄어요 신입기전 안녕하세요 간 assemblage 전이면 누워주기 오! 잘 안 잡히죠? 가도 보세요. 오! 연계 연계? 화이팅! 네 저희가 단북 화보 촬영을 마무리했습니다! 다들 어떠셨는지? 저는 이번 단북이 제일 예쁜 것 같아요. 저도요. 저도 마음에 들어요. 특히 첫 번째 착용이 슬리퍼 있죠? 슬리퍼가 너무 예쁘더라고요. 맞아 나도 사랑했죠. LR부터 했죠. 나도 너무 예뻐서. 그리고 아까 제가 가디건도 수줍 보고 가디건도 예뻐요. 진짜요? 그렇구나. 대박이다. 저는 악세사리예요. 목걸이랑 같이. 맞아요. 악세사리예요. 그렇구나. 귀걸이도 처음 봤네. 그렇구나! 그렇습니다. 단북 화보 촬영 잘 끝냈고 많이 사주셔서 감사하겠습니다. 네. 사진도 많이 기대해주시고 맞아요. 진짜 다 예쁘게 나왔어요. 단북도 많이 사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릴드였습니다! 안녕! 다음 주에 봤나요! 다음 주에 봐나요? 그냥 해봤어. 다음 주에도 어떤 콘텐츠도 나오겠지? 다음 주에 봐나요? 다음 주에 봐یا! 다음 주에 봐나요! 가사 안 ярHAHA 안 uniroduction 옆집ک이 butter cupcake